자 오늘의 게임은 램페이지 나이트라는 스팀 신작 게임이구요 어..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로그라이크루라는데 죽으면 다시 하고 다시 돌아가고 뭐 아까 막 때려잡고 막 그러는건데 재미있어 보여서 잠깐 초반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프닝인 것 같아요 무슨 이상한 괴물이 나왔는데 무기그를 뺏겼네 도끼랑 칼이랑 마법사가 방망이로 망겜헌터라고? 아니 신작이야 신작 망겜인지 아닌지 몰라 인디게임이구요 한글알은 없어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기가 캠프네 주인공 할아버지 이게 휘두르는거야 내가 용산가봐 트레이닝 그라운드 여기서 연습하는거네 요런식으로 싸우는겁니다 좋아 타격감 은근히 좋아 연속기가 있네 연속기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넘기기 같은거 없나 넘기기 막기만한데 계속 어떻게 하지 이거 방패쟁이 어떻게 무적이야 아 점프해서 찍으면 되겠구나 도망가니 오케이 꺼져 발로 차버려 야 이거 트레이닝몹인데 마을까지 가져와서 죽이네 오케이 여기 상점인가요 어헣헣 헷댄드 아 모자 파는데구나 월프마스크 꼭짜로 주는거임 그건 얼만데 이거 탑헥 월프마스크 한번 써볼게요 네 돈 없구요 어 바뀌었다 어 꽁짜로 주네 나이스 갑니다 여길로 가는거같애 다크캐슬 디스웨이 다크캐슬 가서 적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나무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거 발로 차주시고 좋습니다 아 여기 잠깐만 콤보가 잘 안보이네 자 이렇게 보여드리기 하고 아아 아 나 피가 별로 없어 여길라 맞아가지구 어 꽤 꽤 퀄리티가 높습니다 돈 나왔고 약간 그 양키 던파 흐흐흐흐흐흐 양 양키 던파같은 느낌이야 좋습니다 야 버섯 먹는거 아니냐 어 뭐야 때려진다 버섯 양키 던파인줄 알았어 갑시다 뭐 뭐야 이거 좁다 어 으어허허허허허하 막 때리다가 보면은 돌릴수를 돌릴수도 있네 뭐야 칼쟁이 도끼들었는데 칼 던지고 있어 이거? 기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점프랑 공격밖에 없거든? 어 뭐야 보스다 저 위에 보니까 마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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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좀 치워달라고 아하아 어 개쎄 어 저거 뭐야 이거 어 나이스 뭐야 하하하하 빠져 죽었다 오케이 챌린지 성공 하하하하 아프리카 로고야 잠깐만 얘네도 죽이고 나 피가 없어가지고 하하하 낙사했어 낙사했어 너무 쉽다고 야 첫판인데 당연하지 잠깐만 얘들아 오지마봐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멍청이 걸렸어 잠깐만 로고 좀 옮기고 아 이놈의 로고가 지금 없으면 좋겠는데 로고가 없으면 다시 보기가 안 나오니까 로고가 없으면 다시 보기가 안 나오니까 로고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고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 뭐야 아씨 설마 처음부터야? 아 아니구나 오케이 뭐 원낙됐다 뭐가 원낙됐어 돈이 초기한가요? 뭐가 초기할텐데 어 뭐야 이거 뭐지 이게 어 뭐야 상자 그냥 주는게 아니네 아잇 하하핳 하핰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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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그냥 주어 이겼잖아 오케이 아트uke 낫다 흠 그냥 줘야지 장난하나 이거뭐야 링 어브 에러우 어 하살나가네 아 마나 다 쓴 저 왼쪽 피 밑에 보면 마나가 있거든요 오..이렇게 떨어지네 좋습니다 어? 상자 또 있어 뭐지 오케 좋습니다 상자를 이렇게 빡세게 만들어놨니 이건 뭐야 이거 SC 포션. SC 어? 망가 뭐야 어.. 마.. 마운타이노.. 자..자..이거야 스트롱거! 아무튼 힘이 세지는거 같은데 저거 어떻게 쓰니? 마법말고 저거..저거 어떻게쓰는거지? 아 이거구나 먹어! 먹고! 어이구! 자이언트 스트랭거 그 다음에 요걸 주소 갑시다 마법 한번 써봅시다 하아아아 어이구야 포션하나 먹어버렸어 나 얼굴..이미 왜그래 양이야 양..이미 왜그렇게 됐어 하하하하 뭘 먹는거야? 애쉬포션 먹었는데 하하하하 동키가 됐어? 뭐야 이거 당랑이 됐어? 당랑이같은 힘이 솟는건가?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 버프도 있어요 버프도 표시가 돼 동키랑 동키 7 그 다음에 이상한거 2 강해졌나봐 데미지 22 잘 만들었어 꽤 퀄리티 있어요 어? 나름 쏘는 맛이 있어 버슨가 갑니다 이거 온라인 코업하면 재밌겠는데? 이거 사신분 온라인 코업하면 2인용으로 막 할 수 있는건가? 2인용 4인용으로? 보니까 피통도 조그만게 4인용까지 될거 같애 흠흠흠 일단은 싱글로 한번 해볼게 게임좀 알아보게 나 한 목숨 잊고 이거 뭐야 폭탄? 먹을 수 있는건가? 아 먹을 수 있는거군요 폭탄 한번 던져보자 근데 inscription 여기그 빈 공간은 뭘까? 어? 아? 아..아무것도 아니구요 갑니다 가요 폭탄 한번 던져볼게 허잇 어어어 아우 스키 쎄 발로 차 가까이가면 발로 차더라구 발로 차야겠지 마나는 금방 찹니다 링 오브 에로우~~~ 링 오브 에로우~~~ 앞으로만 나가네 방패쟁이 방패쟁이 발로! 발로 탁탁탁 낙사 낙사 어 나도 낙사 낙사 낙사해라 방패쟁이 방패 아 이녀석이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아! 아! 아 나 나 영목숨인데? 설마 만사카 뭐야 진짜 처음부터 다시는 거야? 뭐야 내 아이템들은 역시 로그라이 굿녀 난 이런게 좋더라 이런 젠장 그럼 아까 두목심이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아까 모자 뭐 먹었는데 새로 나왔는데 모자 처음에 종류가 많네 이건 뭐야 스템펑크? 스팀펑크 헬멧? 아 언락돼 있군요 레드 스카프 스팀펑크 간지나는 닌자 마스크로 시험땜에 구리다 이거 이런 수집의 요소도 넣어놨네요 이거 이게 짱인 것 같아 여기서는 뭐지 여기 아직 안 팀 팀인데 알케미스트야 연금술사죠 연금술사는 얘기는 나중에 물약 저거 풀면은 물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 아까 전에 도끼 아니었나? 왜 방망이지? 데미지가 확실히 차이 나는군요 이건 13밖에 안 나오네 그렇지 자꾸 힐인드 디젤하고 캐릭터도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캐릭터도 있던데 슈슈슈 좋아요 커맨드 입력하는건가? 어어어어어 어 이렇게 쎄 어 뭐야 이거 어떻게 공격해 이거 누워가지고 됐다 점프 공격이 강해 이거 어떻게 공격하지? 안 꺼져 어 밟기 밟기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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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빡세 물약 먹어야돼 물약 뭐 또 언락됐다 그쵸 어 크리미안 저거 뭐야 바바리안 클래스 엄락 어 바바리안 아 바바리안 클래스가 따로 있나봐 어 아까랑 다른데요? 아 역시 로그라이크르구나 달라 달라 맵도 달라져 몹이 나오는 몹이 달라져 박쥐가 나오네 나 지금 위험하거든요 어 아아 아 개쎄네 이거 아 저 방패쟁이 개쎄 괜찮아요 한 몫씩 있어요 방패는 전부 공격해야돼 하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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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 천천히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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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됐습니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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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조심조심 팔로 차차차차차 차차차차차차차 안 떨어지니 자아 낙사 맨 낙사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먹어야 엇나게 되는거 같아 자 아이고 죽게 생겼어 대충 좀 주지 그냥 오케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홀은 부르는거 프로테터 플레이트 방어력 생겼다 그쵸 어떻게 찾았어 방어력 높은건가 이거 한번 불러볼게 음 파워업 자기 스스로 강해진 스멀 아 스멀 스멀포션 먹어 먹어야 돼 피가 없어 정말 스몰이군요 이거 돈 먹어 케미야 내 얼굴만 떠다니는거 같다고 아 검은색 옷이라 그래 어 식빵이다 HP 5 벌써 있어 오오오 오 좀 무서운 놈들 나왔어 오 홀은 갈게 아 뭐야 마나가 풀이 되어야되나봐 풀말 할 수 있나봐 저거 뭐야 마리오같이 생기네 버섯맨 무서워 근데 허접이네 아 공중컴버도 가능하군요 때리면서 위로하면 공중으로 띄우는거 같은데 나이스 후이즌 다트 무기다 무기 아 폭탄을 먹는게 낫겠죠 폭탄을 먹고 갑시다 아이고 어 떨어지네 아이고 조심해 피 다닌게 더 짜증나 허잇 침착하게 해 오케이 침착찍자 아 다 돈이구나 저거 에쉬포션 이거 마시자 포션자리니까 뭐한거지 자이언트 스트랭거 성배는 그냥 돈이에요 금이라서 여기서 폭탄 한번 써줘야지 음쓰 음쓰 별로 안쎄 비탄이 점프공격이 센데 이게 공곰 위로하면서 때리면은 띄워요 그럼 아래로하면 아 아래로 해야 그거구나 힐인드 오케이 알았쓰 어 잘 짜여져있네 은근히 오케이 알았쓰 그냥 때리면 그냥 때리면 그냥 계속 때리기 어 그냥 계속 때리기 어 더티 메디신 50hp 기부 랜덤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어 피는 차는데 나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자 먹어 아 뭐야 어 큰일났어 얼굴이 엉덩이가 됐어 이거 어떻게 해 괜찮아 내가 보이니까 피가 찼으면 됐지 뭐 엉덩이가 됐어 얼굴이 엉덩이 질병 엉덩이 질병 영정된다고 엉덩이 질병 엉덩이 질병 엉덩이 질병 엉덩이 질병 엉덩이 질병 체력 체력도 좀 줄 것 같은데 체대체력 100 아니었나 에시포션 히스 쇼킹 이펙트 쇼킹 이펙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 아무런 임팩트도 없는데 죽을라고 잡수로 아잇템같은거 나오나 안나오게 아 방귀 꼈어 쇼킹 이펙트야 참 쇼킹 할 것도 많다 가자 복숭아라고 흐흐흐흐흐흐흐 발차기 어떻게 하는거지 흐흐흐 발차기가 짜이구만잉 엉허 엉허허허 엉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호어 호 PAUL 바바리아는 어떤지 궁금하다 호 혼자있을땐 던지는거보다는 뛰는게 없겠다 어 챌린지 스몰패스 스몰패스 라이더스 헬멧 스몰패스가 뭐지 아이고 아이고! 물약을 먹어옵네 다트 갈아 가 봐י 가자 여기 폭탄도 있네 상자에 폭탄도 있으니까 조심해야돼 와 아이템 뭐야 이거 뭐지? 펫인가? 앵그리 치킨 아 펫 생겼어 야 무기도 엄청 나왔는데? 잠깐만 포션 하나는 포션이고 쇼트스워드 데미지는 비슷한데 어 뭐야 스몰엑스 이거 데미지 한 번 봅시다 이게 좀 데미지 더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노작스 북 오브파이어 오케이 북 오브파이어 먹고 프로스트 부츠 콜드 이뮤니티 어 저기 물에 내성 생겼네 지금 레더 부츠 차고 있었는데 내 장비 같은 거 어떻게 보냐 위에 템 있을 것 같아 박스 Y키로 둘 수 있다고? 아 그러네 어 어 괜찮아요 포션 나왔어요 여기 먹어주시고 햄버거도 나왔고 포션 하나 더 나와서 먹어주시고 이거 들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뭐가 센가 스몰포션이 센가 스몰엑스가 센가 어 데미지가 다운되네 쇼트스워드 들면 여기 데미지 팔로 다운되네요 망둥이네 몽둥이네 오짜리네 가자 템파미어하는 맛이 있네 은근히 뭐야 이거 궁수야? 아 우리 닭이 공격해주는게 아니고 알을 났는데요? 허허허 뭐야 피차는건가? 얘를 잡기하면 되겠구나 30회복돼? 어 뭐 없는거보단 낫지 뭐 아이자기야 뭐야 야 이거 대신 막아준다 허허허 방패쟁이 이렇게 들어버려 발로 차주시고 맞을때마다 알 좋네 이 녀석 방패부터 부셔야겠어 어 아 들수도 있구나 얘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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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버려 그냥 낙사시켜버려 방패하지 말랬지 아 여기 안 떨어지네 어이 잘만들었는데 게임 갑시다 좋아요 오오 아 다트 한번 싸워봅시다 뭐야 독대빚인가 아아 독중독되네 오 오 워홀은 오으 파워 업 엄청 많아 지금 이렇게 많을 때는 던지기가 Сп Karma 사과먹고 사과먹어 아 근데 데미지가 너무 약하네요 애들이 빨빨리 안죽으니까 어 밟기도 가능하고 좋습니다 얼굴에 엉덩이 안사라지냐고 저기 위에보면 아 이제 한칸 남았다 칸마다 되나봐 쟤 뭐야 스톤? 보스인가 봐 어 얼었다 방금 어는 기술 썼어 뭐야 스톤 어 저 방 개수야 방 하나만 더 지나면 저주가 풀리는 듯 칼쟁이네 뭐야 보스 아닌 허접이잖아 못준줄 알았네 먹고 뭐야 아 방 4개로 늘어났어 아까 방금 포션 먹어가지고 그쵸? 하나 남았었는데 어 여긴 뭐야 어 상점이다 이거 파는구나 이거 먹고 지금 내가 방금 마셨던거 팔아요 음 음 스트롱거 퀵 리얼리 하드 그 다음에 점핑포션 글레이브스 점핑 더블점프 오 더블점프? 이거 얼마야? 25원이요? 나 지금 얼마있어 99원? 하나 사 하나 사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돈이 나오네 근데 돈이 나오네 근데 하하하하 더블 점프포션 먹었습니다 뭐야 이게 더블 점프야? 아 속았다 아이씨 사기꾼이야 아아 점프를 더 빨리 점프를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뛰어요 아 일곱번 남았어 아 이거 봐 자동으로 뛰어 점프도 자동으로 뛴다니까 발로 차야지만 나가나보다 어 어 말도 안 돼 아 아아 쟤 죽었는데 하아 쟤 하체가 없는 녀석인데 아아 말도 안 돼 흐흐흐흫 뭐야 죽은거에요? 으으 야 바바리안 한번 해보자 바바리안 어 지금 내가 어드벤처 바바리안 이건 뭐야 빅 앤드 슬로우 빅하지만 대신 슬로우 얘는 바이탈리티가 80에 힘이 온대 얘는 90에 힘이 10이야 런스피드 85% 어우 너무 느린데 이거 뭐야 이거 어 키 모아서 아 키 모아서 공격가능해 오 오 직업이 또 다른것도 여러가지가 있는건가 묵직하구만 어 얼굴도 다른걸로 바꿀수있네 뭐야 이거 성형수술이다 하하하하하하 피났어 여자 여자 어허허허 형형이 가능합니다 스으으어 고우스, 고우스걸? 크으아 으으으으 똑같은데 색깔만 좀 다르고 허벅지에 붕대가 있어 꽁짱가 이거 근데? 어 애니메걸 애니메 거리따 뭐가 애니메야 별로구마 사이보그도 있네 사이보그 데몬 어 이런게 있구나 줄라 또 뭐 바꿀 수 있는거 있나 어? 여기 남자 얼굴도 있네 윌브레드 브레이드 드워프 핸섬 히어로 에? 이거 핸섬 히어로에요? 아 젖꼭지가 빨갛네 뭐야 분홍색이잖아 젖꼭지가 핸섬하구만 산타 산타 할아버지 있네 모자를 그래 모자를 바꾸자 많이 언락됐네요 산타 모자 있나? 그나마 이게 산타 모자인데 이것도 연락 됐나? 아직 안됐고 어.. 마이티 맥시무스 어.. 아 이건 업적이군요 업적.. 뭐 업적 됐나? 음.. 이건.. 이건 아까 저기 클래스 정하는거고 엠퍼러밍 그린? 간지나는거같아 엠퍼러밍 트롤도 있네 그린 오우거 어 간지난다 역시 전사지 오우거 전사 마검사로 가자 마검사로 가자 가자 갑시다 처벌시러 갑니다 와 시작부터 데미지 30, 40이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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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쎄 뭐야 도끼가 나오네 맵이 완전 다르네 내 기술은 이렇게 하다가 샤아 도끼 도끼로 가져가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밟기 아.. 바워가 돼.. 장난 아니다 힘이 오차.. 오차이 밖에 안나는데 그냥 원콤이야 원콤 힘쓸 때 오차이가 엄청 크다 이거지 무기가 센건가? 밟기도 센거 보면 힘차이 오차이가 엄청나다 엘분큐어 니치는 이제 칼이 길어가지고 방금 뭐 있었는데 어? 이상한데다 안 돼.. 얘봐들아 얘넘 어이 새싱